맛대중의 대중미식회인데요 오늘은 부산의 곽튜브 돼지국밥집에 와봤는데요 곽튜브가 돼지국밥집을 하는게 아니고 곽튜브 최애 국밥집입니다요 캬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왕석들 보라 배달청문이라 테이블이 4개뿐이걸라뇨 국밥 한그릇의 가격은 9천원 천연무계획 TV프로그램도 나오고 행수도 인증샷을 찍고 갔네요 이곳은 사상구 신라대학교 앞에 위치해 있걸랑요 제가 신라대 다니는 남자를 만난적이 있는데 신라대가 부산의 스카이라고 해서 사귀었는데요 부산의 스카이란? S는 신라대, K는 고신데, Y는 영산데 새학교 수능 입학 커트라인을 내며 110점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새학교가 퓨전한데도 총합 330점으로 인서울이 불가능합니다요 단소리를 하다가 맛보기 항정살 수육과 국밥이 나왔는데요 맛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먹방이 처음이라 부끄러워서 리액션을 못했습니다 네 오늘 대중미씨 케일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